1분씩 3번, 간다, 시작! 자, 다음 퍼즐. 오케이, 다음 퍼즐. 다 붙였어. 핸드폰에 그냥 바로 붙인가요? 뭐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또 케이스를 다 붙이지 않았나? 아무튼 좋네. 아주 그립감이 좋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홍대입니다. 홍대입구. 또 이 젊음의 메카 아닙니까, 홍대가 또. 주변에 다른 학교가 없겠지요? 오늘은 홍대래요. 홍대하면 그림인데, 그림 그리러 갑니까? 오늘은 회학과죠, 회학과. 에? 회와? 무슨 회와? 그리부리되어가지고. 낚싯대, 낚시통. 이거 메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였다고. 그리판. 아, 들고 다녀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홍대 미들색 특이래요. 잠깐만 이거, 이거 자체 반사판이잖아. 얼굴이 뽀얘져야지. 홍대를 걸어가는 동안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너무 많거든, 이렇게 볼 것들이. 그래비티 같은 것들도 많아요, 이 동네는. 이건 위대생이 그린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 있잖아. 야, 이거. 홍대 근처는 쓰레기통도 감각적이네. 근데 얘가 신발을 지금 나이키를 신고 있잖아요. 이게 트렌디한 거예요. 알몸에 신발만 신는 거 보니까 취향이. 힙한 친구를 찾아보자고요. 혹시 홍대 학생이신가요? 홍대 학생 아니에요? 고등학생. 아, 미안합니다. 근데 아침인데 학생이 없네, 진짜. 그리고 왜 이렇게 덥냐. 야, 우리 날씨 제대로 됐다. 홍대 친구들은 날 도와주지 않는군. 홍대! 홍대, 홍대, 홍대! 홍대, 홍대, 홍대! 학교 등교해요? 학교 등교해요? 미술하지? 네. 그럼 음악하지? 법학과예요. 법학과. 법학과에서는 뭘 주로 배워요? 전 1학년이라서 법 중에서도 민법을 줍니다. 아, 문법? 아, 민법? 아, 미안 미안. 그럼 재판도 이렇게 모의 재판 해보고 모의 변호도 해보고 이래요? 네, 해봐요. 와, 법대 가보고 싶긴 하다. 이런 거 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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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기 범죄자로 갈게. 아, 이런 거 할 때. 아, 학식 어때요? 학식은 한 번 먹어봤는데 그 뒤로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근처에 맛있는 데? 제육볶음이 진짜 유용한 데가 있어요. 홍대생들이라면 제육볶음은 무조건 거기서 먹어요. 오, 진짜? 제순식당이에요. 제순식당? 네. 유명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전과자 팝업스토어가 신촌에 열렸는데 온라인스토어에서 이 굿즈들을 판매하거든? 그냥 줄게. 선물이에요. 법 공부 잘하고 나중에 저기 내가 불리한 상황이 되면 연락할게요. 아, 네. 연락해 주세요. 난 언제나 옷 선택을 늘 잘못하는 것 같아. 아, 뜨거워. 이거 야외에서 수채화 그리기엔 최악의 날인데? 잠깐만, 나 이거 좀 벗고 갈게요. 진짜 미치겠어. 아, 너무 더워. 아, 진짜 됐어. 의진생 같아요? 낚시꾼 같진 않지? 여기는 유독 다른 학교보다 울창한 것 같은데, 숲이? 나무나 이런 게 수목원 같은 느낌이야. 오, 뭐야 여기. 오, 여기 뭐야? 여기는 그냥 학교 옆에 나무를 심은 그 정도가 아닌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뜨거울 때 여기 와 있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겠다. 오, 숲길이 조성이 잘 돼 있네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에버랜드 같아. 난 아이 봐오. 어디 가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수업 가요, 수업. 수업 가요? 어, 무슨 과예요? 도시공학과. 도시공학과? 몇 학년이에요? 3학년. 뭐 배워요, 도시공학과? 어, 괜찮아요. 저 오늘 미대 가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과 가세요? 회화? 회화과? 회화과 뭐 하는데 해요? 그림 그리는 데요. 나도 알지, 그거는. 근데 회화가 뭘까? 아무래도 모르는데 회화하는데. 그렇구나. 학식 어때요? 제 친구들 중에 학식을 먹어보는 적이 딱 두 종류 있어요. 한 번 먹어보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내가 미대생을 제가 감각적으로 캐내볼게. 너, 너 미대생이지? 굿. 단체 미대생이에요? 네, 미대생이에요. 단체로 같은 과예요? 네. A반. A반. OK. A, B, C, D는 왜 나눠져 있어요? 학생 수가 좀 많아서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 한 반에 16명. 소소한 거 아니야? 왜요? 연대 경영학과는 한 반에 60명이에요. 했어요. 뭘 전공해요? 회화과요. 내가 오늘 회화과를 가거든. 아, 진짜요? 홍대는 회화과죠. 그 회화의 회가 무슨 말이에요? 저도 그쪽은 잘. 홍대 미대생 하면 이렇게 어떤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같은 거. 그럼요. 저희가 이제 국내 최고의 미대생. 어디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근데, 근데. 학과장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 여기. 아, 이거야?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제가 최근에 연성대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돈가스 감정기의 창섭 열사라고. 제가 오늘은 홍대 엘리베이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가 없어. 진짜? 여기 있습니까? 저, 저 혹시 학생, 학생? 민원, 민원 상담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그럼요. 엘리베이터 좀 달아줄 수 있겠는데. 아, 까불게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씨, 엘리베이터 있죠? 아니, 눈앞에 있었는데 나 그냥 사모자로 간 거잖아. 엘리베이터 없는 줄 알았지. 아무도 안 들어도 화... 왜 아무도 화통 안 들고 다녀요? 나 무시한 거지, 저거.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과자라고 합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맞다. 요즘 사람들 왜 화통 안 들고 다니나요? 아, 요즘은 이제 그리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서 그 아이패드 쓰는 사람도 많고 아니, 교수님. 제가 생각하는 화가의 어떤 이미지와 너무, 너무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실제로 직업이 화가신가요? 네, 그렇죠. 화가죠. 화가이면서 교수이고 그렇죠. 어떤 그림을? 폐화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서양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양에서 재료만 밀려왔을 뿐인데 서양화라고 한다면 정신까지도 서양의 것을 담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회화과로 바뀌었어요. 미대에는 어떤 과들이 있나요, 교수님? 주로 이제 크게 보면은 미술대학 내에서 순수, 말하자면 회화과, 동양화과, 조소과, 디자인 쪽에는 뭐 CD과, 산업디자인과, 공예 뭐 이렇게 있죠. 미술하면 홍대. 이게 어떻게 하다면 미술하면 홍대가 돼 있는 건가요? 한동안 그 단색화의 열풍이 몰아쳤는데 홍대 출신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서버 선생님을 비롯해서 하중현 교수님이나 유명 작가를 배출했죠. 색상 중에 어떤 색상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는 붉은색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블루 쪽이 좋아지더라고요. 정치 색깔 같아. 그건 아니고 무슨 짓 거예요? 저는 갑자기 말하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받아야 될 수업이 뭐뭐 있나요? 그림도 그리나요? 그리죠. 드로잉 심화 과정이 있는데요. 흥미롭게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상 매체 연구 시간에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작품하는가? 알겠습니다. 1일 학교로 2만 9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잘 받고 저도 저만의 세계를 그려나가 보도록 드로잉 심화. 새로운 세상이다. 이야. 진짜 미술하는 애들 동네 같다. 고. 고. 고어무를 당신대요. 가져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피카솔로 보여주지. 좋았어. 야. 정말 특이하게 하네. 이렇게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거예요? 모델 수업할 때는 마치 원으로 둥그러서 던져서 모델 보면서 그럼 모델이 누가 됐대요? 모델은 이제 모델분들 우리가 확인해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아 진짜? 모델이 저 위에 이렇게 딱 하거든요. 오늘은 빠른 시간 안에 하게 되는 인체 드로잉을 여러분이 오늘 하게 될 겁니다. 1분 3번, 15초 4번, 3분간 3번씩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10분 정도 자신의 의도를 담뿍 넣어서 인체 드로잉을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혹시 빨리 그릴 때 팁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의해서 나는 오늘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난 짐승이야. 경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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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하네, 오빠. 자, 질 수 없이 난 한 마리의 짐승. 상승이야. 난 한 마리의 짐승. 상승이야. 앉아. 알겠습니다. 운명처럼 하는 거야. 직관적으로.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정리가 하는 게 내가. 응.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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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빠르다. 후... 수학 아 아 아 아 아 뭐를 표현하고 계신 건가요 아 말을 하면은 눈이 틀어지기 때문에 지금 10분 드로잉 타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도를 좀 더 강조해서 담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주지 좋았어 오늘 많이 만났어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에 대해서 의도를 확실히 해가며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악몽이 계속 움직여있어 대단하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하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시작해볼까요? 10분 드로잉 했던 건데 만약에 이분이 나의 뮤즈였다면 난 어떻게 그렸을까 그걸 항상 해봤어요 이분이 뭔가 빨간색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저를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장르라고 또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작업에 투영을 한 게 재밌는 발상 같아요 네 저는 긴게 그리라고 했을 때 욕해 그렸습니다 이게 웃겨 죽을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우리 프로야 웃지 마 막 눈으로 이제 안 웃으려고 눈동자 커져있고 짐승처럼 그리고 싶어서 내면의 짐승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쌓아서 구성을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팩을 좀 다하게 써주면서 복지를 해보자는 생각은 좀 있었고요 이 남자분이 되게 근황하시게 있어가지고 뭔가 슬픈 표정으로 그래서 그 느낌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혹시 이 친구 작업에 대해서 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친구들은? 넌 너무 정형하지 조금 더 날 것의 느낌이 야 그림의 세계는 끝도 없다 그냥 학식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까 인터뷰할 때 학식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학식을 한 번만 먹은 사람 그리고 학식을 아예 먹어보지 않은 사람 맞아 맞아 어떻길래? 맹맹하고 MST가 부족하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어떤 그 밸런스에 대한 미? 여기 홍대 오면 꼭 불러야 되는 곳 중이라고 자유인들이라고 혹시 알아? 너네 다 알아? 홍대 사람은 다 아는 건가? 대부분 다 아는 건가? 그래 가보자 그래도 홍대 왔는데 홍대 또 안 가본대도 또 가보고 해야지 저 수업은 매번 그림만 그리는 수업이야? 거의 근데 그림만 그린다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 재능이 있었어? 냉정하게 얘기해봐 이거 안 익어 안 익어 안 익어 가자 가자 가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잘해놨다 진짜 엔틱하네 못 팔아요 오늘 파게티? 정말 하나도 안 어울려 너네는 미술을 대학으로 가겠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나는 원래 소방관이 꿈이었는데 소방관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 어 그래? 공학교 3학년 그때쯤에 미술을 접하게 돼서 홍대 대학으로 가져오게 될 수 있어 음 나는 원래 의사가 꿈이었어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된대 그래서 노래를 한 거야 자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약간 퓨전 메뉴네 다 이거는 이제 트러플 짜파게티고 이거는 이제 모든 꽃이 이거 왜냐면 화덕피자 나도 알아 그 정도는 이게 궁금하다고 이거 이거는 이게 이름이 뭐더라? 영국 유학생의 닭데리아 볶음밥 이거 영국 유학생의 중용 영국 유학생 영국 유학생 영국 유학생 이거 이거 먼저 나 영국 유학파의 마크로티롬 빠진 영국 유학생 청양고기 영국 유학생 영국 유학생 All right 시켜 하 자 이거ambool 이거 맛있어? 음 이거는 멕시코 유학생 한국식 닭고기 요리를 먹고 싶을 때 근데 이 약간 맛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바이브 자체가 이상하게 이 홍대랑 잘 어울린다. 음식도 예술 같은 느낌이네. 오래 살아났나 봐. 인기가 많아. 밑에 리우 학생이 1, 2, 3, 4학년마다 어떤 과정을 밟고 와? 1학년에는 야외 스케치전이라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특영화로 좀 그려서 전시를 하는 전시가 있고 3, 4학년이 이제 여기서 오픈 스튜디오라 해가지고 제 개인의 작업실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서 자기 작업들을 전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까지 다 와서 자유롭게 전시를 볼 수가 있어요. 건축학과 가면 실제로 건축회사에서 그 작품에 명함을 이렇게 두고 간대. 이 그림 작품에도 그런 게 있나? 특히 졸업전시 때는 그런 게 많아. 갤러리 컨택이 오거나 아 전시를 하자고? 당신 작품이 괜찮아서 전시하고 싶다 아니면 사고 싶다. 그러면 그때 보통 학생들은 얼마씩 불러서 받을까? 내가 언니는 저 정도 사이즈에 50만 원 지치는 사람도 없고 한 15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치는 사람도 있고 홍대 미대생화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뭐야? 나 그려줘. 나 좀 그려줘. 너무 기대나서. 지금 바로 그려줘. 나 화통 있어. 지금 계속 발달한다. 칭따오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겁게 즐거움을 따르라. 칭따오 퓨어 트래프트. 칭따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칭따오 처음 보는 모양인데요? 칭따오 퓨어 트래프트하고 생맥주. 생맥주를 담은 캔맥주인 거야, 칭따오. 병이 아니야, 캔이야. 먹어볼까? 오케이, 짠! 짠! 먹어요, 먹고 알려줘. 아, 맛있겠다. 어때? 이거는 그냥 술이 아니야. 그럼. 내 술이야. 미친다, 미친다. 그거 미안한데 이따 내가 다시 할게. 생맥주 당길 때 있어? 캔맥으로 충족이 안 되는 거. 더 시원한 거 먹고 싶을 때? 그 넘어가는 그 느낌. 이 칭따오 퓨어 트래프트는 생맥주면서 캔맥주이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할 수가 있어. 아, 이건 술이 아니야. 예술이야. 이건 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캔맥주, 그 이상의 매력. 칭따오 퓨어 트래프트. 1분씩 3번. 간다. 시작. 시작. 아, 힘들어 이거. 네. 미친 거예요. 1분 된 거 같은데? 자, 다음 퍼즐. 오케이, 다음 퍼즐. 아, 알맥일 거 같아. 내가 그때 1분 지났어, 지금. 오케이, 다음 퍼즐. 오케이, 다음 퍼즐. 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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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첫 번째 퍼즐부터. 일단 처음에 그. 요염한 자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칭따오를 한번 그려볼까요? 나 되게 그냥 대충 했고 저희만 색깔 외칠. 오케이, 자, 다음. 표정에 좀. 한 번 주려고 했는데. 아, 잘 그렸다. 약간 캐리커처 같아. 응, 잘했어. 야, 이거. 이거 약간 나 비슷한데? 아. 비슷해도 너무 비슷한 맛. 생맥주맛 그대로. 칭따오. 퓨어 트리프트. 컷 됐습니다. 너도 이거 같이 들어? 응. 오케이, 보고싱. 반갑다 친구들. 빠이야. 이거 어떤 수업이야? 미디어 가르치는 수업인데, 미디어 역사를 같이 들으면서 작업하고자. 그럼 이것도 실습이야? 이론 수업을 한 시간 정도 하고, 이제 각자 개인 작업을 하면. 이론을 한 시간 동안 한다고?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 이게 재밌어? 네. 교수님은 어떤, 어떤 분이셔? 교수님은, 되게, 내 아저씨 같은. 오셨다. 왜 계속 다들 얼어 있습니까? 백철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2000년대 이후의 생이기 때문에. 이미 디지털 환경이 다. 왕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첫 시간에 할 것은, 미디어의 첫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우리는 회학가죠. 여러분들 다 회학가 출신이고, 나도 회학가 출신인데. 특히 이제 서양 회화는, 광학 장치 또는 미디어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미디어 아트 이전에는, 주로 이제 비디오 아트라고 불렸었죠. 비디오 이전에는 그러면, 영상 문화가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영화가 있었죠, 영화. 영화. 영화는 혹시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발명된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에듀씨. 가까워요. 아인슈타임. 뭡니다. 오페나인 아니지. 그것은 루이미에르 형제의 영화의 발명으로, 영화의 시작을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야? 그 연극인데, 빛을 쏴서, 뒤에서 이렇게. 네, 맞아요. 그림 자극. 섀도우 디어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핀홀 효과라는 게 있고, 단순하게 깜깜한 방을 만들어놓고, 구멍을 하나 풀어놓는 거예요. 작은 구멍. 그러면은 그게, 마치 지금의 렌즈 역할을 해서, 상하, 저우가 반전이 돼서, 비춰지는 효과를 발견을 했었어요. 어두운 방을 만들어놓고,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다가, 볼록렌즈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이제 피놀 효과처럼, 작용을 해서, 외부의 풍경이 여기다 그려지는 것.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그러는데,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것은,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저희가 쓰는 저 카메라, 네, 어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주네. 불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여기 광원이 있고, 렌즈가 있고, 원분만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선명하죠. 이게 이제 움직이는 영상으로 바뀌죠. 초점을 좀 맞출. 그 옆에 파란 라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이게 뭘까요? 소리를 담았을 거예요. 소리를 담았을 거예요. 와, 맞아요. 와, 맞아요. 생각보다 잘 아는데. 너무 잘 아는데. 참 쉽죠? 네, 오늘 홍대 해악가에 왔습니다. 젊음의 메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각자만의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았어요. TV에서만 보던 모델 딱 서 있고, 그걸 이렇게 그리는 거를 처음 해봤는데, 너무나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이렇게, 틀을 막 잡는 학생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홍대 미대 폐학과에 왔었는데요. 네. 폐화로 이행시. 오케이. 오케이. 폐학과에 다녀왔습니다. 화. 화통은 들고 다니지 마세요. 혹시 아픈가요? 환자들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식당근이 이렇게. 하! 하하하하 하하하하